안녕하세요.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집꿀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부엌과 다용도실에서 번식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초파리를 페트병과 맥주로 손쉽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초파리가 애초에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초파리는 새콤달콤한 향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장보고 오신 후 바로바로 냉장 보관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때그때 버려주세요. 그리고 2-3일마다 베이킹소다를 부엌과 욕실 배수구에 뿌려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배수구에 유충이 생기거나 초파리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쓸고 닦아도 초파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맥주와 식초 그리고 주방세제만 있으면 간단하게 초파리 트랩을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사용하고 남은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작은 맥주캔 하나를 부어주세요. 식초를 맥주향의 3분의 1 정도 부어주시고요. 설탕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방세제를 3-4방울 떨어뜨려줍니다. 잘 섞어주신 후 랩을 씌워 고무장갑줄로 고정해주시고 빨대를 사선으로 잘라 랩에 여러개 꽂아주시면 초파리 트랩 완성! 이렇게 만든 트랩은 초파리가 많이 생기는 장소에 두시면 간단하게 초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용액의 원리는 식초와 맥주는 초파리가 좋아하는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설탕은 달콤한 향을 만들어주어 초파리를 유인합니다. 주방세제는 액체를 끈끈하게 만들어 초파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드시고 남은 커피 일회용 컵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초파리가 발생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 여름철 미리 대비하여 스트레스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페트병과 맥주, 식초 그리고 주방세제를 활용하여 초파리를 잡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